버스킹은 어디서 해요? 보통 저 학생 때는 건대에서 자주 했었어요. 아! 건대에 있고. 건대 거기? 건대 여기 있고 그 앞에? 그 앞에 주점도 많고 막 그런데 복잡한데 거기가? 네, 복잡하고요. 그래서... 아, 그런 데서 해야 돼요? 네, 사람이 많이 많잖아요. 아, 많이 왔다 갔다. 아, 근데 시끄럽잖아. 좀 시끄럽긴 하죠. 그래서 보통 지하철역 근처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조금 더 조용한데 이런 데 가서... 거기서? 네, 그런 데서 많이 했었어요. 장비 싸들고 가갖고? 네, 버스킹 앰프랑 기타랑 마이크랑 이렇게 가지고. 그럼 아무 데서는 해도 돼요, 그거? 이제 그... 그 허가라는 게 또 약간 있어야 돼요. 그것도? 그 허... 허간지 하여튼 무슨 자리를? 이 자리를 내가 지금은 여기부터 쓰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쓰는 거니까. 아, 그래? 그래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좀 먼저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서는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 자리가 있어. 네, 네. 그러면... 오... 그러면 누가 하다가 등등등 하다가 현상씨 오면 아, 현재 현상씨가 해요. 그리고 또 자리 바꿔서 업도 하고. 그냥 그 나를 통째로 쓰는 거죠. 뭐, 밤 9시부터 한 새벽 3시까지 한다 치면은 그날 9시에 온 사람이 쭉 쓰고. 그럼 뭐, 그 다음 날은 제가... 아니, 무슨 레포트를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대여섯 시간씩 해요? 뭐, 커버곡 이런 거 카피한 것들 막 하고, 뭐, 아무 노래나 하고 이렇게 하고. 또 같이 고등학교 선배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선배들도 가서 노래하고. 네. 한 두 명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. 아... 네. 그러면 그냥 너드 시간에 훈렁 훈덕 가요?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용돈 벌어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먹고. 용돈 벌이가 돼요? 아, 네. 잘 됐어요. 그때 당시에는. 아, 그래요? 네. 취객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건대입구역에 이제 취객분들이. 잘 나와요, 이게? 막... 네, 막... 그러면은, 아니, 그러면은... 네. 이게 돈이 잘 나오는 곡이 있을 거고. 네. 하바가 결심했는데 이게 안 쌓이는 곡도 있고. 아, 그렇죠. 이제 그런 곡은 자꾸 빠지겠지, 이제. 팝송 이제 막 제가 좋아하는 데미안 라이스 이런 가수들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. 김광석 선생님 노래 되게 좋아하시고. 데미안 라이스 하면 아휴, 지금 뭐하네. 그러고 그냥 지나가다가 김광석 노래를 하면 주머니가... 아, 취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. 저 바깥에서요, 지금. 솔직히 말할게요. 네. 저 작가 누나가 하루에 얼마 버나 막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한데 그런 건 얘기하지 마. 아, 네. 다 존중상하니까. 그렇죠? 그때 당시에요? 네. 네, 뭐... 그래도 얘기해도 돼요? 아, 네. 얘기해도 돼요? 네. 얘기해도 돼요. 그러면 뭐... 진짜... 뭐... 엄청, 엄청 이제 취객분들 많으실 때는 막... 하루에 한 3시간 해서 20만 원 이렇게 막 받고 그랬었어요. 엄청 많이 받죠? 오... 네. 그럼 그걸로 족발 사먹고 그랬었어요. 하하...